제13회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야구대회 예선전이 모두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엔 모두 24개 초등학교가 참가했는데요. 6개 팀씩 4개조로 나누어 예선전 리그가 진행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예선전은 지난 29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변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예선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인 역삼초와 이수초의 예선 탈락 소식이 가장 큰 이변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D조에 속한 역삼초는 예선 후반 내리 2연패하며 2승 3패로 D조 5위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C조에 속한 이수초 역시 초반 내리 4연패 수렁에 빠지며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신흥 강호팀들의 화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A조의 고명초는 예선 5승으로 참가팀들 중 유일하게 전승으로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강남초와 길동초도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며 토너먼트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결선 토너먼트만 남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예선을 통과 12개 팀이 추첨을 통해 대진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길동초와 효재초, 고명초와 강남초가 부전승으로 8강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10월 4일을 시작으로 토너먼트 승부를 겨룹니다. 그리고 최종 결승전은 10월 7일 구이 야구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또 어떤 진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김두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